자, 그 다음 질문. 사이카로즈 심리학자 존 버르그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에요?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대탄화가 생략되어 있네. 인간의 인식과 행동은 영향받아질 수 있다. 외부적 요소에 의해 영향받아질 수 있다. 수동태죠? 받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는 a bunch of 하면 한 무리에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다. 자, 원래는 한 덩어리에, 한 무리에 건강한 undergraduate 하면 대학생들, 대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감목에게 직목을 말했습니다. 그가 그들의 언어 능력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했어. 실험 대상자지, 대학생들이. 자, present a with b. 이럴 때는 a에게 b를 함께 가냐. a에게 b를 제시하다. 자, 그는 그들에게 a list of words, 어떤 한 리스트에 한 목록의 단어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ask동사 5형식의 목적어에게 목적격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coherence sentence, 그러니까 응집력 있는 문장. 그 말의 의미는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들려고 그것으로부터. 여기서의 그것은 list. 그래서 요거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단수야. 복수가 아니야. 자, one of the list was, 그 리스트 중에 하나는, one of 뭐뭐 중에 하나는, down, sad, lonely, the, man, wrinkle, bitterly, the, with, faith, old. 이런 단어였대요. 자, 그래서 bitterly, 슬프게도, 슬프게, 그 외로운 나이 든 남자는, 링크, 주름 잡힌 얼굴을, with, 이럴 땐 무엇을 가진, 앉았다. 이것이 한 가능성 있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바그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죠? 그것이 학생들에게 how long,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테이크 동사는 갑목에게 직목의 시간이 걸리다. 시간이 테이크 걸리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근데 그게 뭔데? 실험실을 떠나는 것, 그리고 그 복도, 홀, 다운, 무엇을 따라 수동태네. 자, 그러니까 데이, 그 학생들이 그 단어들에 노출된 이후에 실험실을 떠나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long,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 문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출입구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걸어가는데, 그건가요? 자, what he found? 왓절 주어죠? 자, 그가 발견한 것은 was extraordinary, 특별했습니다. those students who had been exposed, 여기는 과거, 완료, 수동태가 쓰였죠? 그냥 과거 시제로 해석하는 거야, 근데 수동태로. 자, 그래서 elderly mix of words, 단어들의 elderly, 나이든, 이 믹스, 혼합, 그러니까 막 단어를 섞어놨잖아. 이 섞음에 노출되었던 그 학생들은 거의 40% 더 길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복도를 따라서 걸어가기 위해, 자, 누구보다? 그 사람, 도우주후 하면 뭐뭐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무작위적인 단어에 노출되어졌던, 여기도 과거, 완료, 수동태에 노출되어졌던 사람들보다 40% 더 길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old라는 단어 말고, elderly, 나, old, 나. 이 old라는 단어에 노출됐던 사람들은 시간이 더 걸렸대. 자, some students, even work, 어떤 몇몇 학생들은 심지어는 걸었습니다. 자, 위드 분사구문인데, 그냥 후치수식으로 해석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들의 어깨와 함께 앞쪽으로 구부러진,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해석하려면, 이제 그들의 어깨가 앞쪽으로 굽은 채, 휘어진 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인처럼, 자, 뭐하면서, 콤마, ing니까 또 분사구문이겠죠? 드래그, 질질 끌다. 그들의 발을, 그들의 발을 질질 끌며, 그들이 떠날 때, 이거는 왼처럼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험실을 떠날 때 그들의 발을 질질 끌며, 그들의 어깨가 forward, 앞쪽으로 굽은 채로 심지어는 걸어갔습니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들이 50년은 더 나이 든 것처럼,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보다. 여기도 또 대동사죠? 그러니까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실험 대상자인 학생들이 받은 단어에, or, 나이든, 이런 표현이 있으면, 자기가 마치 그 노인인 것처럼 행동이 좀 변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in an experiment, 이 실험에서,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 요거, 그 단어의 동사, 목적어, 이거를 경험했던 학생들은, 근데 이 단어가, elderly, 나이든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에, 이건 뭐 당연히 exposure, 노출이겠죠? 노출을 경험했던 이 참가자들은, 속도, 그리고 속도를 보여, showed pace,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of, 뭐뭐 중에, 몇몇은, 심지어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end가 있기 때문에, 이 pace와 posture의 공통이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왓절, 뭐뭐 하는 것, 그 단어가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슷한, 그러니까 노인, 그러면 느린,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속도와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세는 어깨가 굽었다 그랬고, 페이스는 40% 더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천천히 걸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네. 상응하는, 이것에, 이 단어의 의미에 상응하는, 속도와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든이라는 단어를 마주치면, 노인처럼 행동했다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요? finds